박새는 열옷과 열옷 속의 열옷의 살이 풀이다. 열옷, 대화 열옷, 종려초, 백 열옷, 동운초라고도 부르는 백합과 유독성 식물이다. 예로부터 한국과 만주지방에서 자라온 풀로 뿌리는 토재로 썼다고 하며 여러 종의 박새 속을 모두 열옷아 불렀다고 성지에 기록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에 분포한다. 알뿌리에 제르빈, 베라트린 등의 알칼로이드계 독을 지니고 있다. 이 독을 제거하면 약용 식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원줄기는 곱게 서며 속은 비어있고 모양은 원주형이다. 잎은 어그타여 나는데 밑부분의 것은 옆초만으로 원줄기를 둘러싸고 가운데 부분의 것은 넓은 타원형으로 세로 주름이 많이 진다. 큰 것은 길이 30cm, 너비 20cm 이상 자란다. 6에서 8월에 연한 황백색 꽃이 피는데 원줄기 끝에 원추 모양 꽃자래에서 촘촘히 자란다. 꽃자래에는 양털같이 고운 털이 난다. 숯꽃과 암꽃이 있고 화피 열 편은 6개씩이며 수술이 있다. 자방에는 털이 있고 암술머리는 3개다. 10월에 삿과가 여무는데 삿과는 계란 모양의 타원형이고 윗부분은 3갈래로 갈라진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